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전자책 꿈과 창조를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을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 어떤 친구와 사귀고 놀지 이 친구와 약속을 잡을지 저 친구와 약속을 잡을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도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도 어떤 학교로 갈지 결정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법을 적용할지 저 공부법을 적용할지 어떤 대학교를 갈지 어떤 학과를 정할지 내 진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며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언제 아이를 낳아야 할지 혹은 애초에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에 따라 인생의 결과도 자지우지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본인의 인생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만약 오직 10%의 사람들만이 본인 인생에 만족을 하고 있다면 동시에 그 뜻은 반대로 90%의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내렸던 결정들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든 후회하지 않든 결국 과거의 일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만이 기준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머리를 씁니다 쉽게 말해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성과 논리의 힘을 빌려서 선택을 내린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성과 논리의 힘은 언제나 존중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쉬운 예를 위해서 한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해봐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혼자서 뭔가를 빚고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칠하고 무언가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떤 답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만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창조물을 만드는 거를 즐깁니다 이건 이 아이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렸을 때의 환경으로 인해 생긴 성향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아이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뭘까요? 안 돼! 미술 전공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해? 요즘은 개발자가 대세고 취직도 잘 된다고 하더라 돈도 잘 번데 공대나 가서 개발자나 돼 알았지 그렇게 아이는 본인이 성향과 재능을 접어버리고 조금 더 깊게 말하자면 이 아이의 마음과 영혼이 가고 싶은 방향을 가지 못한 채 사회에서 이끄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한 말이 말이 안 되는 말일까요? 혹은 근거가 없는 말일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역사를 좋아하든 미술을 좋아하든 음악을 좋아하든 취직률만 본다면 공대가 압도적으로 높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취직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돈도 더 많이 벌 것 같고 이 아이를 생각하는 선생님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의 옵션을 제안한 겁니다 지금 이 예시를 든 이야기에서는 이 학생이 직접 본인의 진로를 정한 건 아니고 선생님과 부모님과 같은 제3자에 의해서 떠밀려서 선택을 당한 거죠 물론 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주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말이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미술을 하고 싶은데 예술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분야에서 뭘 해먹고 살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공대로 간 사람들이 취직을 잘하네 아 그냥 뭐 먹고 살고 생각하면은 공대로 가는 게 맞으려나 그래 공대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성의 힘을 빌리고 논리의 힘을 빌려서 분석적인 생각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성과 논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투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 안되겠죠 수백억에 가까운 자산을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수백명 이상의 직원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내에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새로운 상품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직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의 수학적인 통계를 분석을 해서 과거에는 이랬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알려주는 분석팀까지도 따로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말이죠 너무 그렇게 논리와 이성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개인의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논리와 이성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얇은 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논리와 이성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무엇이 그 결정을 내리는 주된 기준점이냐 제가 생각한 답 즉 기준점은 정확히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두 질문을 이 두 기준점을 물어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리려는 그 선택이 이 두 기준점에 동시에 부합을 한다면 뒤도 돌아보실 필요 없이 바로 선택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바로 그 두 기준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인가 두 번째 설령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 일단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그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선택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뭘 먹을지 메뉴를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맨 처음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이걸 먹고 싶나? 먹고 싶지 않나? 여러분들이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애인과 뭘 먹을지 정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물을 거예요 치킨 어때? 아 싫어 떡볶이 어때? 아 싫어 아 피자 어때? 어 피자 나쁘지 않네 가장 맨 처음 물어보는 게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납니다 체합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데이트를 할 때 그 사람이 집안 배경도 중요하죠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게 깔고 들어가야 될 건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집안 환경도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해요 하지만 도저히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도저히 이 사람과 뽀뽀를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과 결혼을 한 뒤에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먹기 싫은 음식을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고문일 겁니다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억지로 몇 년 동안 데이트를 하라고 하면 그것만한 고문이 없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인 사람들한테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24시간 중에 6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자는 데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80년 중에 거의 20년 30년이 잠자는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에서 깬 뒤에 우리는 뭘 할까요? 일을 갑니다 주 5일, 6일, 어떤 분들은 주 7일 직장으로 출근을 해서 최소한 하루에 8시간에서 많으면 10시간, 10시간 이상을 일을 하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80년이라는 인생 중에 거의 4, 50년을 일을 하는 데 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거의 60%가 일을 하는 데 소비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고 마음이 끌어오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전업으로서 하고 있다면 즉 그 뜻은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60%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인생이 보이시나요? 100%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30%는 이미 잠을 자는 데 씁니다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잠을 잘 때는 우리 의식이 끊기니까요 자 그러면 70%가 남았죠 이 70%에서 60%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60%는 좋아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생을 소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의 퍼센티지는 겨우 맥시멈 10%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혹시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정말 중요시 되는 근육 중 하나가 하체 운동이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내에서 약 40%에서 60%의 근육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근육의 총량을 상승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뜻이죠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이 100 중에서 60%를 차지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보장된 방법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 기준점은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첫 번째 기준점에서 제가 본인이 정말 마음에서 원하는 선택을 했는가를 물어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 돈을 못 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은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기준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남탓, 세상탓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전공을 고르려고 하는데 미술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기준점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이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가? 내 마음이 좋아하는가? 내 영혼이 끌어오르는가? 여러분들은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충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이 미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이 좋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술을 선택한다고 무조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고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혹은 너무나도 기적처럼 그런 성과가 나온다면 보너스로서 정말 좋은 거지 설령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화가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묻고 그에 대한 답이 예스라면 하세요 하지만 제가 말했다시피 이 두 기준점에 동시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실행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점이 뭘까요? 내가 이걸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원하는가? 음, 나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하는 것 같아 좋아, 자 이제 사업이나 해볼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기준만 달성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기준이 뭐였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 대부분 이 사람은 어떻죠?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나는 마음으로 돈을 버는 걸 원해 할 거야 그런데 설령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95% 이상은 이 두 번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요 100% 후회할 거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창업을 할 때는 어 내가 창업을 하면은 첫날부터 손님이 엄청 많을 거야 내가 창업을 하면은 세기적인 기업이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너도 나도 너무나도 쉽게 창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상이 힘들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일할 사람은 없어지고 손님들도 돈을 안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비즈니스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 괜히 사업했어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초에 한탄을 하고 남탓을 하거나 후회를 할 거였으면 애초에 그 선택은 했으면 안 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기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설령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선택이라면 이 선택을 내리고 행동했을 때 손해보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돈 잃을 수 있죠 시간 잃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어때서요? 여러분들은 분명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답을 내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한 10번 정도 시도를 한다고 하면 첫 아홉 번째는 여러분들이 뛰어난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즐기셨을 겁니다 왜?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미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도 2020년에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락다운이 많이 됐었죠 그 시절에도 저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그 집값 비싸고 물값 비싼 캐나다에서 직장도 없는 채로 빚만 있는 채로 매달 돈은 나가는데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 모든 지인들은 전부 다 한국으로 돌아가곤 했죠 한국에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굳이 해외에서 힘들게 돈 나가고 직장을 잃어가면서 거지처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엄마 나 무섭어 성 이러면서 한국으로만 돌아가도 부모님이 밥해주고 집값은 낼 필요 없고 일도 당장 구할 필요도 없고 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한국으로 그때 와장창 돌아갔고 저한테도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0번은 생각해도 100번은 생각해도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돌아가는 게 맞았어요 해외에서 집값은 계속 나가고 직장도 없고 빚이 있는 채로 가족도 없는 채로 계속 나는 여기서 꿈을 이루겠다 나는 여기서 꿈을 이루겠다라고 버티는 건 객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 하지만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가슴으로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캐나다에서 수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이 한순간을 못 버티고 돌아가게 된다면 뭔가 느낌이 두 번 다시는 해외로 나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제 마음에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그래도 여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직장도 없고 빚도 있지만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고 끝까지 가보고 최선을 다해보자 혹여나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는 문제가 더 커져서 집에서 쫓겨나서 홈리스가 돼서 저기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집이 없는 불황자 생활을 하는 게 뭔가 더 후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후회 없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남았죠 그리고 그때 탄생한 게 성공 비밀 채널이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즉 머리로는 그게 잘못된 선택인 건 아는데 제 마음으로는 너무 이게 하고 싶고 마음이 너무 끌리고 영혼이 끌리면서 또 동시에 설령 이거라다 실패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선택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들었던 말 중 가장 와닿은 말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적지만 좋아해서 걷는 사람보다 걷는 행위 그 자체를 좋아해서 걷는 사람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오래 걸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이 해석과 설명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저희 전자책 꿈과 창조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